솔직히 말해서 이제 1년 조금 넘었잖아요. 근데 리안이나 전문이나 마찬가지로 영포자가 되기 직전 아이들이잖아요. 아이들이었거든요. 파리스도 안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ITC를 만나서 사실은 이 정도면 학원을 다녔어도 어느 정도 발전은 했겠지만 자기 걸 만드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. 이게 아이들이 좀 더디고 서툴러도 내 거를 만들었다는 거에 저는 되게 큰 성장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지금 각자 자신감이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그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